여 Period 모든 미용실에 가서 머리 한번 딱 잡 cię 네? 아예예 뭐 그렇지 아빠는 피아노 하곤 별로더라 내고 집은 아빠 닮은 거래 상세섰으니 하리 누나한테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러지 사랑의 자녀도 아파하고 스치고 내고 잡힐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햇살은 다시 빛나고 꿈처럼 사랑은 또 찾아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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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번 곡은 다 그렇게 살잖아 내 사랑은 또 찾아와 친구 누구? 하하하하 하하하하 친구 누구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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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어 하하하 하하하 하벤 하하 itt